JJ 크립토라이브 플러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제가 직접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귀중한 손님들을 같이 모셨습니다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님도 모셨고요 그 다음에 디파이 조 선생님도 같이 모셔서 좀 긴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방송 주제는 저희 블록미디어가 캠페인 벌이고 있는 크립토코리아 캠페인 그 이름을 따서 내가 가상자산을 하는 이유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시장 정리도 좀 할 거고요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할 거고 어떤 코인 비트코인 포함해서 알트코인 뭐가 좋은지 이런 것도 점검할 거고 그 다음에 크립토코리아 캠페인과 관련해서 좀 속깊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스튜디오에 나온 두 분 인사 먼저 시켜드릴게요 백의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훈종입니다 네 그 다음에 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 선생님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연말에 그 크리스마스 뭐 이거 때문에 특집 방송할 때 한번 모였었는데 또 모였는데 오늘 이제 2월 23일이에요 방송한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뭐 시장이 완전히 상전벽회에요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얘기도 좀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할 건데 우선은 좀 총평을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두 달 사이에 내가 느끼는 시장은 이렇다 저 회사님도 먼저 지난 두 달 사이에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런 관심이라던가 열기가 많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거는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아무도 관심 없거나 아니면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걱정하고 뭐 이렇게 약간 유사 불법 행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던 게 이제 지난 뭐 작년 초라던가 작년 뭐 중순까지의 현상이었다면 비트코인 ETF 이제 승인과 함께 올해 초부터는 비트코인 자체 또는 이 산업 자체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 느껴져서 좀 개인적으로 전반적으로 되게 고무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크리프토코리아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제도화 시켜보자 이런 거라서요 자 조선생님 그 이 두 달 사이 어떤 평을 좀 해주세요 네 두 달 동안 이제 제가 느낀 이제 블록체인 시장 자체는 굉장히 환희가 가득 찬 시장이다 라고 좀 느꼈고 그걸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글도 쓰고 영상도 찍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뷰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한 달 만에 구독자 증가수가 한 6천명 정도 는 거 보니까 새롭게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서 좀 들여다보는구나 그래서 결국 블록체인 어떤 현물 ETF가 블록체인의 대중화를 좀 여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구나라는 게 좀 피부로 많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디 그 구독자가 6천명이 늘었다는 유튜브가 일단 6천명 넘게 올렸죠 조선생님 하시는 유튜브가? 네 JJ크리프토라이브는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금요일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데 저 잘렸어요 근데 클릭이 올라가는구나 포맷을 좀 바꿔가지고 다시 할 건데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제 시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블록미디어의 크립토코리아 캠페인은 이걸 제도화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지금 한국에서는 거래를 못하고 여야가 지금 뭐 선거 앞두고 공약들 내놓은 거 보면 그럴 듯 하긴 한데 이거 뭐 선거 끝나면 또 도루묵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캠페인을 통해서 이걸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캠페인이니까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우리의 힘을 모아가지고 그 광고 트럭을 제가 국회 앞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뭐 니네 제대로 해 국회의원들 막 이러면서 뭐 그런 거니까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한 200만 원이 1차 목표거든요 그러면 이제 광고 트럭을 쓸 수 있으니까 크립토코리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자 그래도 이 시장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막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55만 3천 달러 근처까지도 가고 그런데 조금 또 멈춰있는 상태예요 이 얘기를 두 분한테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ETF가 만들어낸 이런 변화는 좋긴 좋은데 뭐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 주셨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데 백의사님부터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ETF 승인과 함께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자금이 ETF를 통해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 뭐 한두 달간의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난 거다 간단하게는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ETF로는 왜 돈이 들어왔냐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자면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가 한 번 있을 거다라는 역시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3월 달에 내린다 5월 달에 내린다 이제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불과 며칠 전에 이제 당분간은 다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없을 것 같다라는 재롬파월 의장의 얘기가 나왔었죠 아무래도 CPI가 다시 한 번 이제 좀 예상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강했던 지난 한두 달간이었는데 다시 기준금리 인하가 6월 이후로 막 밀린다 뭐 이렇게 센티먼트가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 가격 정체가 와 있는 거예요 ETF로의 인플로우도 조금 슬로우해졌고 이제 그런 상태를 보시면 되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다고 훅 떨어지진 않았어요 맞아요 CPI가 막 높게 나오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으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일반적으로 훅 떨어지기 마련인데 근데 엔비디아 부직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고요 올랐죠 오히려 오히려 올랐어요 그것도 모르죠 맞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 같은 그런 기만 다이어트 치료제 그런 것도 안 내려고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대장주들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간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너희한테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저한테 보냈습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도 저한테 보냈어요 가격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의 센티먼트는 CPI 기준금리 인하 이런 것보다는 혼더멘탈을 보면서 잘 될 것 같은 것들은 간다 대장주 위주로 간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거 비트코인은 거기에 속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디파이 조선생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말씀 주신 거에 대부분 동의하는 바이고요 최근에 금리 어떤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사라지면서 시장이 좀 늘리는 것 같아요 알트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주춤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은 하락폭이 거의 없죠 거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알트코인은 큰 폭 하락했다 또 큰 폭 상승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한 번쯤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수급은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ETF에 어떤 새로운 수급차가 생겼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수급 자체가 조금 멈추고 있다 멈춰지고 있다 기존에는 굉장히 큰 폭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유입되는 양 자체가 아직은 플러스지만 그 양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좋은 건 그래도 GBTC에서 출하되는 것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급은 처음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플러스 상태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추세는 한 번 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 이제 좀 봐야 되는 거는 저는 이제 마이너들의 행보라 생각합니다 마이너? 네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기존에 이제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 재고떨이 하듯이 시장에 좀 판매를 하고 다음에 다시 이제 모아가는 절차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에다 매도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조가 그들도 비트코인이 우상향 좀 다른 국면을 맞았다는 거를 좀 인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기조는 또 비트코인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비트코인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웃는 어떤 웃는 날이 올 거다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가장 수급 요소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한국이 비트코인 현물을 못해요 지금 근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ETF 투자자들의 그 뭐라고 그랬더라 그 화끈함 뭐 고버스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한국이 그걸 못해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게 해달라 제가 이제 칼럼도 썼는데 이러다가 꼭지잡아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잘하셨는데 크리프토코리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건 뭐 다 남들 하고 있는데 뒤늦게 들어가면 꼭지 잡는다 근데 이제 한국이 은근히 미국도 바라고 있는 거 같아 블랙록 이런 데가 한국에서 좀 땡겨주면 더 갈 텐데 우리나라 금융당은 또 이러다가 뭐 그 남들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럼 처음부터 열어주지 처음부터 열어줬으면 같이 갔지 그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나는 이런 면에서 이제 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할 건데 제가 이제 비트 얘기했으니까 알트 얘기도 좀 해야죠 사실은 제가 조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 작년에 작년말 방송할 때 뭐 올해 뭐가 뜰 거 같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몇 개 이제 언급하신 코인들이 있었는데 그게 요즘 언급이 다시 돼요 예를 들면 그 아이겟 레이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타크넷 근데 스타크넷은 스타크넷 얘기하셨죠 스타크넷은 상장빔이 좀 되는 듯 하더니 지금 안 좋아요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안 좋다니까 스타크넷 이게 외국에는 시총이 너무 높습니다 이미 너무 높은 가격을 형성해버렸어요 우리가 사실 2차 시장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위험한 밸류예요 지금 이제 상장 기준으로 보면은 35조 원이 넘는 밸류에이션을 바꿔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례적으로 다른 체인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크넷에 여러 가지 히트를 친 어떤 앱도 생기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아주 부족한 상태인데 기대감만으로 35조 원 밸류를 받는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생각해서 더 내려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에어드랍을 좀 하셨던 분들은 에어드랍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던 분들은 좀 많이들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금은 좀 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때는 관심 가져주세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이 맞죠 왜냐하면 에어드랍을 받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에어드랍은 제 시간과 시간으로 자본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거니까 에어드랍은 하는 건 좋으나 2차 시장으로 이제 딱 나왔을 때는 밸류가 너무 높다 보니 좀 진정이 되면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 백이사님 뭐 다른 알트들은 잘 안 하시니까 그 장이 좀 좋아지니까 이렇게 다른 알트코인들이 새로 상장되는 경우도 많고 이래요 예전에는 이런 거를 비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실 이거 뭐 유동성 뺏긴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트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알트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화를 하실 수 있겠어요 비트 또는 이제 메이저 크립토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 거에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알트코인의 펌핑이라던가 뭐 이런 스타크넷 사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상장빈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와가지고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노이즈죠 노이즈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돌아오고 있구나 크립토 시장이라고 하는 어떤 코테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크립토 시장이라고 하면은 수많은 설거지가 존재하고 상장빈이 존재하고 뭐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뭐 마포대교가 연관 검색어로 뜨고 뭐 이런 이제 위험한 굉장히 시장이잖아요 아직 아니야 마포대교 아직 아니에요 다 먹고 있어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다는 게 이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이런 게 문제다 알트코인이 이렇게 벌써부터 펌핑이 오고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으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직은 시장이 이성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막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엄청 불장의 꼭지까지 가면 아무도 나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 좋은 얘기만 하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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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트 쪽에서의 관심사항은 요즘 인공지능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저희 블록미디어로 인공지능 기사를 많이 씁니다만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월드코인 같은 것도 분석도 해보고 하는데 어 어떠세요? 두 분 보시기에 인공지능 메타가 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만날 것이냐를 가지고도 논란이 많은데 백의사님은 이 월드코인이라든가 또는 지금 요즘 회자되고 있는 알트코인 인공지능 관련 코인들 몇 개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GPU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 거냐를 시장이 몰라요 GPU는 이제 인공지능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반도체 칩 이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다락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GPU에 대한 수요는 결국에는 월드코인 같은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런 GPU의 수요와 맞물려 있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월드코인과 오픈 AI 또는 GPU, 엔비디아의 관계는 사실 다이렉트한 관계가 없어요 그냥 샘 올트먼이라는 공통 분모가 하나 있을 뿐이죠 오픈 AI와 월드코인 나 불안해 우리가 한참 시장 좋을 때 무슨 얘기할 때마다 샘 벤크만 프리드를 얘기했었거든 근데 그 아저씨가 결국은 지금 빵에 가 있잖아요 요즘도 무슨 기사만 나오면 샘 올트먼이야 맞아요 그리고 왜 또 이름이 샘이야 또 헷갈려요 가끔 헷갈릴 때도 있고 저희 제가 일하는 건물 프론트원이라는 스타트업 공유 오피스 1층에 월드코인 오브스 기계가 있습니다 카페에 있어요 근데 어제 왠 노인분들이 이렇게 줄을 서 계신 거예요 젊은 분들 한 두세 명을 대동하고 오셔가지고 오브스에 막막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에다가 앱을 까는 거를 이제 그분들한테 도움받아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그 프론트원에 있는 오브스는 작동을 해요? 오프레이터가 있어야만 된다던데 그 카페에 직원이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같이 그것도 도와주고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메타가 있긴 있네 그쵸 근데 노인분들이 줄을 섰다는 게 저는 약간 불안하다 그럼요 그런 분들은 뭐 월드코인이 어디에서든 물건인지 아니야 취소입니다 취소 우리 노인비야만을 한 거 아닙니다 저는 노인분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가장 큰 피해의 1차 대상들이잖아요 그래요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월드코인 그냥 앱만 깔면 10개 바로 주고 그 다음에 77개를 순차적으로 이제 쭉 주니까 지금 현재 시가로 90만원이다 깔기만 하면 준다 이렇게 이제 아마 설명을 듣고 오시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암호화폐가 이제 불장으로 가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이제 잡음 노이즈들 중에 하나 그런 노이즈는 그렇다 치고 과연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런 거에 휩쓸리는 거를 어떻게 볼 거냐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과연 AI와 블록체인과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낼 거냐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예가 하나가 있는데 좋게 보고 있는 예가 하나 있는데 AI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GPU 같은 것들이 이제 워낙에 비싸고 기계가 하다 보니까 그 공급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AI 네트워크도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를 지금 계획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AI 네트워크에서 발행한 토큰이 있고 이제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AI의 어떤 붐과 굉장히 맞닿아 있죠 그래서 정말 그 AI 네트워크가 만든 어떤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AI 때문에 발생하는 그 탁 같은 GPU에 대한 수요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하면서 좀 값싸게 AI 모델링을 하는 디벨로퍼들에게 그 GPU를 제공할 수 이제 현실적인 어떤 유즈케이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AI 네트워크는 제가 말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유는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조선생님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뭐 월드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막 뭐가 만들어지는 거는 다른 현상이라고 치고 냉정하게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이 만나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미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많이 바뀔 거라 생각을 해요 사실 사람들이 월드코인 때문에 뭔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는 말이죠 그리고 월드코인은 사실 사람들이 많은 걸 모르고 계세요 월드코인이 뭐냐면 사실 샘 울트먼이 하고자 하는 유토피아 같은 세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모든 전세계인 사람들이 가져가야 된다 왜 기본소득을 받아야 돼요? 왜 기본소득을 받아야 되냐면 결국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결국 자본주의에서 공평한 기회를 사람들이 못 갖고 가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자기가 원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 구매력을 높이면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부를 늘리면 된다 사회적 부를 어떻게 늘리냐? 바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인건비를 다 대체해버리고 인건비가 결국에는 제품과 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로봇이 대체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제품에 대한 원가가 급속적으로 떨어지고 가격이 싸진다? 그렇죠. 물가가 싸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100원으로 10개밖에 못 사던 거를 100개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세상이 왔을 때 굉장히 큰 과세로 이 재분배를 이뤄내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럼 그 재분배를 받는 사람들이 진짜 인간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서는 계정들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우리가 이 혜택을 받을 진짜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갖고 그리고 홍채 인식을 통해서 사람인 걸 구별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앱과 연동을 시켜서 그 정보를 블록체인에 올린 다음에 언제든지 이 홍채 정보가 위조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다른 위조된 사람들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걸 못하게 방지하려고 만든 게 월드코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인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월드코인을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파는 용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코인을 받아서 법정화폐로 바꿔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거 디파이에서 항상 봤던 거거든요 우리가 전문용어로 곡괭이라고 합니다 이 곡괭이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수를 해주는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주체들이 사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있는 월드코인 자체의 어떤 투자는 좀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이 기술에 대한 이유는 좀 알아야 된다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두 번째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으로서 어떤 코인을 봐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최근에 그저께 이제 나왔던 하나의 굉장히 재미있는 좀 기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토리 프로토콜이에요 스토리 프로토콜은 이제 IP를 좀 프로그래밍 가능한 IP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프로젝트고 이게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A6NC가 투자를 했고 이거를 만든 분도 사실 한국인입니다 레디쉬라고 하는 웹 소설을 이제 만드는 어떤 플랫폼 그거를 이제 카카오한테 한 5천억 밸류로 매각을 하고 나와서 만든 두 번째 프로젝트의 스토리 프로토콜 근데 그 친구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결국에 인공지능이 만든 부작용을 해결하는 거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쇼츠를 인공지능으로 막 찍어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알고리즘을 속여 가지고 이득을 엄청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사실 비디오는 사실 저작권에 위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갖다가 쓰고 유튜브도 사실 이게 뭐 100 중에 한 70까지만 만약에 따오면은 이거는 새로운 창작물이다 이렇게 해서 새 평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컨텐츠를 원래 만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그럼 누가 IP를 누가 관리해주고 이거를 좀 빼요한 시장을 만들어줄까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블록체인을 그걸 이루어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어떤 프로토콜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누구든지 그냥 갖다 써라 근데 그 갖다 쓸 때 데이터들의 모든 정보들이 다 블록체인에 다 기입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수익이 나면은 결국 그 수익을 공평하게 좀 배분해져요 원해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저작권에 대한 보호도 있지만 또 새로운 창작물들이 인공지능으로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릴 때 봤던 여러 가지 좋은 소서들 고전들 이런 것들을 누군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고 뭐 그런 것들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면은 이게 어떻게 재창작된 거잖아요 재창작 활동을 결국 좋은 어떤 이런 관리 체계 안에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결국 블록체인 프로젝트 이 스토리 프로토콜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월드코인은 팔기만 하는 용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관점이네요 그리고 스토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저작권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뭔가를 공부를 하고 또 인공지능이 카피를 해가지고 뭐 영상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 스토리 프로토콜 이건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농담처럼 이제 원구라고 하는 기계 앞에 저희 이제 어르신들 많이 계시다고 하는 걸 조금 얘기를 했는데 저희 댓글에 이런 게 올랐어요 알고보니 그분들이 헤비 유저일 수 있다 아유 이건 뭐 깜짝 놀랐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뭐 헤비 유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완전히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중간중간에 댓글로 크리프토코리아 이걸 이렇게 외쳐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기념품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좀 부응시켜야 되니까 크리프토코리아 이렇게 댓글을 붙여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상품을 저자쓴 책도 보내고 이렇게 해 드릴게요 크리프토코리아 지금 테스트 삼아서 댓글 올려봐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슈로 또 좀 가볼게요 이제 이제 크리프토코리아 제도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두 분들한테 이제 비법을 좀 저희가 뽑아 먹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좋아졌다 연말에 우리가 이제 방송할 때 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좋아졌는데 자 이러면 이제 나만의 이렇게 좋은 시장 상황에서 나만의 투자 비법을 두 분이 이제 좀 공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크리프토코리아 캠페인 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아 이 캠페인에 참여해서 우리가 진짜 좋은 생활 만들어야겠다 나도 돈 좀 벌어보자 이럴 수 있거든요 백 의사님 나만의 투자법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특히 주식시장에서 한동안 플레이를 하시다가 코인 시장에서도 참여하신 분들의 성향이 보통 이 대장주를 담지 않으시고 고개에 대장주가 가면 그거랑 같은 섹터에 있는데 2등 3등 이게 뭐지 하고 찾은 다음에 그걸 사시거든요 너무 비싸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싸게 사야 한다는 그 강박이 있으세요 뭔가 이 주식시장에 관련된 책들도 보면 그런 거를 많이 이제 편을 하죠 쌀 때 사라 그게 가치투자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싼 걸 찾으시는데 미국장은 그렇게 투자하면 절대 안 되는 장이에요 제 개인적인 기법은 가는 줄을 주식을 따라 사는 게 더 오히려 유리하답니다 한국장은 그게 안 통합니다 알리는 말에 올라타라 미국의 경우에는 그런데 한국은 그게 안 돼요? 한국은 그게 안 됩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업들의 그런 모럴 해서들도 있고 뭐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그런 기관들의 성향도 있고 개인 투자의 성향도 있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크립토 시장은 국내 시장과 닮았다기보다는 저는 미국 시장과 더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더리움 사야지 이더리움 많이 올랐으니까 리플 사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리플이 안 떠요 사실 두 달 전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서 왜 한뜻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얘기가 되네요 가는 놈이 가는 거네요 지금 가는 놈이 가는 거예요 더 갈 거고 언제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저도 하지만 올해는 2위 3위가 이제 싸졌으니까 아직도 더 올랐으니까 이제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아직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 올랐을 때 2등 3등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빠져야 됩니다 아 이제 다 왔구나 그때 순환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때 좀 함부로 이제 투자했다가 이제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달리는 말 1등 말에 올라타시고 쭉 가는 거 보고 있다가 2등 3등이 막 치고 올라와서 역전한다 수익률 면에서 그러면은 그때 이제 조용히 접고 나오시는 그걸 추천드려요 네 야 이거 참 갈등됩니다 사실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아직 덜 오른 거에 투자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조 선생님 어떤 투자 비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조금 더 액티브한 투자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액티브한 투자에 대한 저의 정의는 뭐냐면 시장에 관심 있는 것을 좀 먼저 쫓아다닌다 라는 저는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내러티브 투자를 한다라고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월드코인이 오르나?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월드코인 집중받은 월드코인보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코인들이 조금 더 가치를 좀 진짜 어떻게 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시장에 내러티브가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코인도 사실 못 오른다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실 리플입니다 리플이 왜 가격이 안 올라 시청이 크기도 크고 사실 기대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오르는 거예요 소송에서 이기는 거 그거는 이미 너무 많이 우려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새롭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블록체인 시장은 너무 초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것에 환호를 보내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적인 시장이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섹터를 찾는 거 내러티브를 찾는 거는 너무 어렵겠지만 내러티브가 확실히 나왔을 때 말씀 주셨던 2등 3등 주목받는 거 말고 조금 시총이 낮은 거 그런 것들 저는 좀 주워가지고 조금 더 파는 전략을 추천해요 지금 두 분이 생각이 조금 다른 거예요 계속 가는 거 1등 말에 계속 올라타야 된다고 백의사님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 조선생님은 내러티브를 봐라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이끌어가는 게 뭔지를 보고 그중에서 그럼 조금 덜 알려진 거를 찾아가라 뭐 이런 거여서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자 어쨌든 어 불장이 이제 뭐 왔는데 오늘 이제 메인 이슈입니다 이 크리프토코리아 제도화를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두 분 다 현장에서 비즈니스를 관련된 그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고충들 이런 걸 좀 들어보려고 해요 우선 지금 백의사님은 이제 새로운 서비스도 준비 중이시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얼핏 듣기로도 한국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방법도 고민하고 계시고 그래요 과연 크리프토코리아 그야말로 크리프토코리아 코리아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아 이런 거는 좀 좀 해줘라 제발 이런 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상자산 그 전체적인 산업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거 우리나라는 모든 법문이 다 퍼지티브 형식이라서 쓰여 있는 것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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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하세요 라고 법에 돼 있고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지티브인데 지금 이제 백사님 말씀은 이거 이거 빼고 다 해도 돼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자의 방법이어서 열거를 하라는 거예요 열거되어 있지 않은 건 못해요 맞습니다 가상자산이나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라던가 뭐 이런 새로운 기술과 이런 트렌드는 규제가 따라오기에는 너무 빨리 발전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다 그런 불편함일 거예요 외국은 벌써 이게 된다던데 외국은 저걸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요원하죠 언제 법적으로 이런 게 가능해질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걸 명시해 주는 거는 파지티브식으로 가면 영원히 그 트렌드를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열어주자는 거예요 음 하지 말라는 것만 빨리 명시를 해놓고 그러니까 위법행위 불법 범죄행위 이런 것들만 가이드라인으로 제정을 해서 빨리 공표를 하고 이런 것들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뭐가 됐든 좋으니까 일단 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문제가 발생하겠죠 하지만 그럼 뭐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시장에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사고는 법에 명시된 것만 해 라는 구조에서나 쓰여있는 거 말고는 다 하셔도 돼요 라는 구조에서나 그 문제가 발생하는 총량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는 똑같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풀어주고 사업자들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 운동장만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질서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아쉽습니다 자 조 선생님은 그 비즈니스 하시면서 이것만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 저는 빨리 이 가상자산 이라고 하는 것을 좀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즉 기관들이 좀 거래할 수 있도록 금융자산으로서 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좀 과세도 하고 기준도 만들어 주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좀 바라는 바이냐면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게 법인도 암호화폐 개정도 만들고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보면은 자본시장법에 열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 수 없고 대부분 자산운용사들도 자신들의 어떤 풀업머니로만 비트코인을 사고 있더라고요 근데 풀업머니로 사고 있는데 전화가 온대요 금융당국에서 왜 샀니? 이러면서 결국에는 다 보고 있는 거야 뭘 사는지 이럴 바에 그걸 어떻게 빨리 한지 다 풀어주고 어떻게 보면 과세도 하고 해서 좀 이 시장 테두리 안으로 빨리 들어오게 되면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좀 순통이 저는 트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한국 어떤 벤처캐피탈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자금적인 어떤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열심히 들으세요 개인적으로 그러고 내는 결론은 아 저희가 자금이 모태펀드라서 국가에서 이제 매칭을 해주는 그런 펀드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블록체인에 투자를 못한다 나는 이제 이게 왜 들어와 그러면 아 그렇죠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거야 아 이런게 있구나 멘트를 하고 싶은데 아 이런게 시장이구나 그러고서 이제 결과적으로 아 우리는 원래는 못하는 거야 자금의 속성이 이쪽에 투자를 못한다 라는 것을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자금의 속성이 가능했다고 하면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을 건데 뭐 이런 것들을 좀 초반부터 열어주지 않아서 좀 고충이 생기나 뭐 이런 사실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아까 이제 우리 조 선생님 말씀하신 모태펀드라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벤처 부흥을 위해 가지고 국가에서 만든 게 있어요 거기다가 국가 예산이 들어가면 그 모태펀드를 각 벤처 캐피탈들이 조금씩 받아가요 자기 개인 민간도랑 합쳐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이 모태펀드라 모태라고 하는 게 엄마예요 모태 엄마의 뱃속 엄마로 그러니까 엄마가 정부지 정부에서 받은 돈을 갖고 있는 VC들은 그 제한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VC들은 어 코인 쪽은 투자하지마 이런 걸 암암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데 가서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못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모태펀드가 못해요 그래서 모태펀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해요 이런 웃지 못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법으로는 암호화폐나 코인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 없어요 대신 이제 은근히 압력을 가하는 거지 야 이거 했어? 물어보면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저희가 크리프토코리아 캠페인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을 주셨어요 크리프토코리아 화이팅 뭐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크리프토코리아의 응원메시지를 근사한 응원메시지를 주신 분들 저희가 한 다섯 분을 뽑아가지고 선물을 드릴 테니까 응원메시지 한번 또 부탁을 드릴게요 응 보시죠 그 어쨌든 분위기가 좀 좋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미드업도 좀 그러니까 그런 미팅 같은 거 세미나 같은 거 많이 생기고 있는 거 같아요 최근에 참여하신 미드업이나 어디 세미나나 행사장에서 그 분위기를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어떤 건지 아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오브스 기계 앞에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쫙 주워있는 모습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 이런 것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조선생님 어떤 분위기 저는 요즘 이제 미드업들이 많아져가지고 초청을 많이 좀 받고 있어요 실제 좀 가보면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근데 조금 좀 달랐던 건 뭐냐면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새로운 어떤 사람들 뉴페이스가 들어오진 않았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봤던 사람들만 계속 보니까 근데 그 봤던 사람들이 이제 즐거워하고 있는 거지 뭔가 잘 되고 있구나 근데 안 죽고 살았구나 열심히 하셨구나 살아남으셨구나 근데 저는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해외에서 굉장히 좀 많은 다른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블록체인 시장 중에 한국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아니 그것도 참 미스테리에요 우리들은 이 안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데 저도 저희 블록미디어 쪽으로도 그런 메일이 많이 와요 블록미디어랑 뭘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해보자 근데 다 영어 그러니까 외국에서 와요 외국에서 주로 근데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는데 한국 시장을 매력적으로 느끼나 봐요 한국 시장을 막연히 지표로 봐서 좋아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 대부분 이제 CEX들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거래대금만 보면 뭐 거의 블록체인 전체 시장에서 1위 2위 하는 어떤 나라이기도 하니까 막연히 시장이 굉장히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저희처럼 이제 좀 이렇게 속을 이렇게 앓고 있는 건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계속 이렇게 노크를 하는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 즉 해외에서도 어쨌든 간에 좀 블록체인에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개발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한국에다가 런칭 하려는 수요가 많다 즉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걸 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자 백 기자님은 뭐 해외 출장도 가끔 다녀오시고 하니까 그거 포함해 가지고 현장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현장의 분위기가 제일 좋은 곳은 제가 가본 중에서는 홍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홍콩은 직접 정부 관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네가 어떻게 가상자산 시장을 지금 규제화 하려고 법제화 하려고 하는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도 많고 그런 장도 많고 자리도 많고 한데 우리나라는 딱히 제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미덥들이야 최근에 많아졌죠 조금조그만 미덥들은 많아졌는데 일단 굵직굵직한 그런 글로벌 이벤트는 우리나라에 아직 없습니다 KBW라는 이제 이벤트가 있는데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없고요 코인페스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싱가폴에서 열리는 토큰 204고 그리고 미국에서 열리는 컨센서스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그 오더 볼륨만으로 보면 전세계 2위인데 그리고 원화가 달러보다 오히려 더 많은 가상자산 거래 볼륨을 차지하기도 했었는데 이 시장에 또는 산업의 규모만 놓고 보면 굉장히 작은 사실 되게 낙후된 산업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좀 답답해요 거래량으로는 이렇게 주목을 받는데 이게 산업적으로는 너무 약해 그래서 그런 뭐 컨퍼런스를 열어도 솔직히 저희도 이제 다음 달에 크립토코리아 때문에 세미나를 준비 중인데 연사를 모셔서 뭘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연사 풀이 너무 작아요 맞아요 그리고 새로운 얘기를 해 주실 분을 좀 찾는데 어려워요 물론 이제 두 분처럼 박학 다식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세미나를 또 모시겠지만 근데 이제 새로운 얘기 뭔가 창의적인 얘기 이런 걸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풀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아직 꽃을 안 피운 거예요 맞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미덥 같은 데 가보면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만 교수님들 변호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좌장으로 나오시죠 패널 디스커션에 나오시죠 그런 분들이 주요 연사를 이루다 보니까 풀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많아져야 돼요 맞아요 저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고 유명해지고 그러면 당연히 국내에서도 그런 컨퍼런스 대형 컨퍼런스가 열릴 때 이런 사람들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국내에서 큰 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 원인은 결국 규제가 미비해서 그림자 규제 때문이죠 그림자 규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도 없고 하라는 것도 없는 그런 애매한 그레이 에리아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림자 규제로 그냥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2021년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권모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한국이 배출한 가장 큰 사업가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그분 말고도 권도영 말고도 암호화폐 씬에 굉장히 유망주였던 사업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내상을 좀 잊고 언론에 잘 안 나오려고 하세요 공개적인 장소에 그리고 그때 그런 스캔들을 겪고 하면서 내가 나가봐야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그러니까 이 기업가들을 암호화폐에서 일한다고 하는 거를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스타처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산업이 좋아지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안 나오려고 해요 그게 이제 문제고 근데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어 샘올트만 같은 그런 스타 사업가를 만들어야 돼요 암호화폐 쪽에서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크립토코리아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남은 시간은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지금 이제 선거 공약으로 나온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해요 이게 비슷합니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약 중에 공통적으로 좀 나오는 게 있고 좀 독특한 것도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얘기를 해볼 거는 IEO를 허용한다 ICO를 허용한다 요 부분이에요 근데 뭐 이제 암호화폐 쪽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런치패드 이런 거 많이 하시고 요즘 또 에어드랍 행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런치패드 같은 거를 열어가지고 거래소의 주도하에 좋은 프로젝트를 이렇게 끌어오는 변형된 ICO 그런 IEO인데 어떻게 보세요 IEO를 허용한다고 두 당이 다 여야가 공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일단 좋은 거 아닙니까? 일단은 좋은 건데 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이냐 비등록증권이냐 암호화폐냐 요거를 확실하게 갈라줘야 돼요 법적으로 그런 거를 명백하게 가를 수 있는 법을 만들던 아니면 국민의힘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코인 전문은행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정하는 기구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IEO를 통해 상장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있고 또는 가상자산이 있고 전통 주식 시장으로 가가지고 상장돼야 하는 또는 상장을 못하겠죠 요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그런 리듬록증권들이 있고 똑같이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 같은 가상자산이 아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정해줘야 된다라는 헌결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네 초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고요 한국에서 이제 IEO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 IEO로 올라오는 프로젝트들이 스타트업들이 만든 어떤 코인이나 혹은 토큰들이 올라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표가 많이 남아요 뭐가 올라와 그러면 리벌스 ICO가 아마 다시 부활하라고 생각하거든요 큰 회사들이 하는 거 왜냐면 거래소 입장에서도 아 이거 스타트업들은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리스크가 90입니다 그 10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수익적으로 높을 수도 있지만 사실 수익을 못 볼 수도 있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거래소가 리스크를 전부 다 안을까? 라고 했을 때는 안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이 자신이 새로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의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해서 뭐 이런 것을 쓰겠다라고 해서 어떤 리벌스 ICO, IEO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기존에 있는 서비스나 제품을 코인화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업들은 자신들의 어떤 시총이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스타트업처럼 밸류를 낮게 IEO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카카오나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한 번도 빚을 못 보고 다 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밸류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코스피, 코스닥에서 한 3,000억 정도의 어떤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100억 밸류라고? 라고 했을 때 임원진들이 NO 하는 거지 말이 돼? 우리가 이 정도인데? 그런데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전 세계에 놓고 보면 스타트업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밸류를 정확하게 사실 평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총액이 3,000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는 리스크가 적고 그래서 우리는 1,000억 밸류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갖고 사실 1,000억의 사람들이 막 IEO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 밸류가 저는 급속히 떨어질까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블록체인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는 기술은 그냥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너무 기술이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어떤 시장 분위기에서 그런 리버스 IEO 뭐 IEO로 사람들이 막 들어온다? 결국에는 또 결국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투자자 손실 나고 투자자 손실 되면 블록체인이 문제다 하면서 전체 블록체인 시장을 손가락질 할 거고 그러면 그런 피해는 온전히 여기서 비전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리는 기준 자체를 좀 명확하게 하고 좀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 못하게 해야 돼요 대기업들의 유동성을 자기들이 사실 전환사체를 발행하던 사실 뭐 신주를 찍던 사실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은데 자꾸 코인으로 뭔가 하려고 한단 말이지 왜 이게 쉬우니까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STO도 뭐 하겠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개인 피해를 입히는 일이라 왜냐면 금융시장에서 공모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예전에 우리 부동산 분불었을 때 어 뭐 리츠 나오고 리츠해서 이제 막 공모 상장시키려고 하면은 뭐 국토부 승인 받아야 되지 금감원 승인 받아야 되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한 것들도 다 망했던 이 시장에서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증권사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수익성이 낮은 거 이거 토큰으로 찍어내야지 하면서 이제 STO 들고 나왔고 이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한국에서 아이요한다 분명히 이거 다 기업들이 노리는 거였거죠 그러면 이제 로비도 들어갈 거고 여러가지 뭐 청탁도 들어갈 거고 뭐 이유를 만들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이런 것을 할 때 차라리 대기업은 제외 스타트업만 한다 스타트업에 스타트업을 키워야 되니까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청년들의 스타트업을 지원해준다며 그러면 이걸 경쟁 대상에서 빼버리고 이 사람들이 자금 밸류로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공급받을 수 있게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아이요의 목적이 사실 자금 조달이거든요 조선생님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너무 좀 레디컬해 너무 좀 과격해 대기업을 제외하라고 어쨌든 뭐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죠 그 기회를 뺏기니까 자 그럼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아이요를 하던 뭐 이제 상장과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일본은 이제 화이트리스트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가 이러이러한 코인들은 상장할만하다 라고 이렇게 정해줘요 그 범위 내에서만 상장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화이트리스트까지는 아닌데 어떤 바운더를 정해주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여야 모두 그런 제도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걱정은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화이트리스트 혹은 뭐 블루 리스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인데 합리적으로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자기가 판단해서 그냥 코인을 상장해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썽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 리스트를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거든요 백희상님 위원회는 저는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좋은 방식이 아니다 네 위원회라는 게 존재하면 반드시 어떤 뭔가 부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구조적인 결함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기본적으로 렌트시킹 지대 추구 생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조직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산업의 발전이나 뭐 사업하시는 그런 코인 프로젝트들의 이득이 먼저 오는 게 아니고 그 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그냥 그 목적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뒷돈도 좀 받게 되고 서포트 받는다는 명목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불인내가 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위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법치가 중요하죠 명백하게 법제화를 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들만 가능해 또는 여기 안에 이 정도 문제가 아니면 해도 돼 이런 식의 어떤 규제를 만들어주면 개별 거래소들이 그걸 따라서 알아서 상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벗어나는 짓을 하는 거래소들은 이제 뭐 퇴출시키면 되는 거고 합당한 벌을 주면 되는 거고 금융 관련된 저는 그래서 처벌은 굉장히 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 규제가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그래서 흘러가죠 하지 말라는 걸 했어 너 그러면은 영구 퇴출이야 이 정도까지 굉장히 세게 벌을 내려가지고 이 개별 거래소들이 이제 저 같은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자유롭게 퇴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줘야 그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딱 가이드를 만들어주고 그 가이드를 따르게 하되 가이드를 벗어나서 반칙을 하면 영구 추방하는 식으로 세게 하자 대신 뭔가 이렇게 그 구조적으로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위원회 주관적인 어떤 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 이제 이런 말씀이시네요 조선생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이게 외부 어떤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의견을 이제 수렴해 가지고 뭔가 결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규제를 좀 강화하고 거래소들의 어떤 자율성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거래소가 뭡니까 그 상장을 하는 게 메인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자신의 어떤 거래소에서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것 때문에 사실 톨게이트 비 받는 거 아니에요 맨날 우리 업비트나 비썸 출금할 때 천 원씩 떼가잖아요 그거 받는 이유가 그런 거 잘하라고 주는 돈이잖아요 근데 잘 못하니까 문제였던 거잖아요 어떻게까지 그게 왜냐하면 주제가 이제 약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좀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사실 뭘 올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재미있게도 2021년도 전에요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의 어떤 코인들이 상장이 됐어요 물론 그 후에 그거를 이용해 먹은 사람들은 사실 좀 번외로 좀 놔두고 논외로 놔두고 결국 그때가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 진짜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말이 되는 비즈니스들 그리고 아직 스타트업들이지만 비전이 있는 것들을 막 상장시켜줘가지고 좋은 퍼포먼스도 냈고 거기서 더 잘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BTC 마켓에서 원화 마켓으로 바꿔주고 이런 것들을 되게 활발하게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뭐 22년도 22년도부터 거래소들 막 옥죄기 시작하고 막 수사 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무서운 거지 뭘 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못 움직이는 사태 그래서 오히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강화해서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명확한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반론을 드리면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예전에 그런 상장 수수료 받고 이런 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다시 반복하게 하면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좀 우려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공이 제3에 독립된 누구한테 이걸 맡겨가지고 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장일단 있는 거 같아요 분명히 근데 조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조금 자유로웠을 때 그때 상장된 코인들이 그러면 냉정하게 지금 퍼포먼스가 되고 있는데 퍼포먼스를 만들어낸 그런 프로젝트가 있느냐 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그때 이렇게 했던 것들은 사실상 ICO가 막히기 전에 코인도 많이 땡긴 것도 있고 다 어디 갔어요 다 죽었거든요 지이 쏙 챙기고 얼마 전에 이따가 저희가 그 이번 주 핫 이슈 할 때도 하겠지만은 플레이덱 같은 데는 되게 그 핫했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플레이덱 프로젝트가 내일 무슨 중요 발표합니다 라고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내일 중요 발표가 뭔지도 얘기 안 하고 홍당하게 막 뛰었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결과물이 뭡니까 아니 민팅고란을 뺏겼어요 프로젝트 팀 자체가 뭐 한 거야 도대체 그런 엉터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역작용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를 위원회한테 주면 그 위원회는 잘 할 자신이 있냐 이런 이제 딜레마가 좀 있는 거죠 이게 결국에 저희 생각에는 결과는 똑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프로젝트를 찾고 못 찾고 이거는 사실 또 시장 상황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거고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어떤 대표님들의 좀 마음가짐도 좀 봐야 되는 일이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저는 그래서 조금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거래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차라리 이 상장이라는 것에 좀 어떤 거래소들이 권위를 갖고 있는 시장을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업비트 빗성 사람들이 로비를 해서라도 뭔가 하고 싶다라는 거는 거기에만 가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권위 그래서 거래소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다 풀어주고 누구든지 어떤 거래소에서든지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무한 경제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좀 그러다 보면 자신들도 좀 위협을 느껴가지고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근데 이게 해외에서는 이미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바이낸스가 1등 거래소가 아니었어요 또 바이빗이 1등 거래소도 아니었고 OKEX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2위까지 올라왔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거래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유 경쟁에서 결국엔 좋은 프로젝트들을 자기 거래소에 올리고 그래서 많은 유저들을 유치해서 결국 어떤 브랜딩으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 거래소들의 경쟁을 막 시켜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원화마켓은 이제 5개밖에 없는데 더 열어줘라 이제 지금 원화마켓이 없는 거래소에 그런 주장하죠 근데 이제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마무리하는 걸로 가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두 여야가 모두 공이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그런 제도를 내놓긴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크립토코리아 캠페인에서도 이거 공약을 했으니까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법으로 만들어라 디지털 자산 지능법 법 이름은 뭐가 될지 모르지만 법을 만들어라 이런 내용을 담은 광고 트럭을 저희가 국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크립토코리아 지갑에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200만원이 모금이 되면 바로 이제 보낼 건데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온 공약 중에는 오더북을 통합해서 그 통합된 오더북 내에서 어떤 시장 감시를 하겠다 이런 공약이 독특하게 들어 있어요 두 분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더북 통합이라고 하는 이 이슈가 굉장히 핫할 수 있거든요 백 이사님 그게 이제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유동성이 여러 개 거래소로 흩어져 있으니 이거를 한국 거래소처럼 하나로 합쳐가지고 각 거래소들은 이제 그 시장에 액세스하는 서비스만 제공하고 이제 통합된 유동성을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용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뭐 가상자산 가격도 투명해지고 다른 두 개 세 개 거래소에서 똑같은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데 가격이 서로 다르면 이제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다라는 일단 아이디어가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오더북이라는 건 주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코인을 사자 팔자 이 주문을 한꺼번에 모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 증권시장하고 실제로 빗대가지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 증권시장도 그렇듯이 코인 시장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의 단일 거래소 모델이 절대 코인 시장이 쫓아가야 될 모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주식시장도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열 몇 개의 거래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거래소마다 다 정책이 다르고 멕커피, 테이크커피 이런 거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거래소들끼리 경쟁을 하죠 이거를 쉽게 여러분들 마트가 여러 개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이마트, 홈플러스, 여러 마트를 취사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납품을 하는 공급업자들도 자기가 더 유리하게 계약 딜을 따올 수 있는 마트와 마트를 취사 선택해서 계약서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트가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으면 마트가 갑이 됩니다 소비자가 의리되고요 그 마트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금융시장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개의 거래소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그 거래소들끼리 경쟁하게 해야죠 차익거래가 발생할 거고 차익거래 기회가 그 차익거래를 이용해서 이제 그 핏을 내려고 하는 시장 유동성 공급자들 시장 조성자들이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면 자연스럽게 가격 결의는 줄어들고 합리적인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시장이지 이거를 관해서 하나로 합쳐가지고 제공한다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국 주식시장 하면 나스닥 그 다음에 뉴욕증권거래소 이렇게만 있는 줄 아는데요 사실은 미국에는 다양한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그 거래소들이 사실은 사실 경쟁을 좀 해요 근데 이제 워낙 큰 거래소들이니까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요런 것만 이제 인용을 하는 건데 그 안에서 굉장히 이제 사고팔구 많이 하거든요 지금 백의사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왜 오도불 합치냐 서로서로 경쟁하고 가격이 좀 차이가 나면 그거를 차익거래를 해서 자동적으로 맞추도록 해야지 그걸 왜 붙이냐 이제 이런 주장이시고 그래야만 소비자들이 선택권이 올라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걸 일명 동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 이제 체험했잖아요 작년 말에 빗썸이 수수료 무료 정책을 했어요 경쟁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이득 보셨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거래할 때 업비트에 굳이 안 가고 빗썸에 가서 수수료 없이 거래했다고요 이게 경쟁의 효과인 거죠 근데 이제 반면 오도불을 또 합쳐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뭐냐면 이제 가격개로 너무 심하고 우리나라는 A거래소에 코인이 펌핑이 막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거를 모아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건데 조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더북 통합 그리고 통합된 상태에서 투명한 가격 감시 저는 통합을 왜 시키는지 저도 사실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래소는 무조건 경쟁을 시키고 그 어떤 자신들이 갑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버리게 해야 되는 사실 된다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 가장 큰 숙제라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함으로써 뭔가 모든 거래소를 다 감시를 하고 저는 통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더북 통합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은데요 더불어민주당 동향 만드시는 분들은 고민해 보십시오 자 이제 슬슬 마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크립토코리아 응원 메시지 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한 다섯 분을 뽑아가지고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저 이분 드리고 싶어요 자방님인데요 애들이 올바른 정책으로 이끌어 줘야지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어른들은 크립토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 젊은 애들이 하면 막아야 돼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예전에 은땡땡님께서 금융감독원장님께서 어른들이 도와줘야 된답니다 좋은 정책을 하도록 자방님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불타는 이게 뭔가요 제가 지금 눈이 침침해서 불타는 개짬뽕 이분인데 블록미디어가 크립토코리아 자막을 한참 제대로 보여 주십쇼 블록미디어가 크립토코리아의 저력을 보여 주십쇼 이분에게 선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샤인이천님께서 부국으로 가는 지름길 크립토코리아 가자 크립토코리아 이분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분께는 드리고요 다른 두 분은 저희 운영진에서 두 분은 선택을 해가지고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 볼게요 자 오늘 나만의 내가 크립토를 하는 이유 그리고 사업하시면서 겪은 이런저런 말씀 주셨는데 자 한 말씀씩 해 주시죠 크립토코리아 왜 해야 됩니까 너무 좋은 캠페인이라 생각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해야 되냐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지만 금융은 완전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수준을 아프리카 이하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해외로 많이 출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또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입니다 우리나라가 하필이면 또 거기서도 굉장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지고 있다는 이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블록미디어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립토코리아 굉장히 좋은 캠페인이고 꼭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자각을 더 해가지고 결국 국민이 원하면 정치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목소리를 내는 그런 계기로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 선생님 왜 크립토코리아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술과 이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육성을 하면 충분히 해외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케이팝이 지금 전 세계에서 1등인 것처럼 혹은 K의 어떤 문화들이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또 그것이 또 국가의 어떤 부로써 돌아오는 것처럼 사실 크립토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드문 일입니다 한국이 잘하는 게 근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규제를 좀 빨리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여러 기회를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JJ 크립토 라이브 플러스 오늘이 사실 저희가 개편 전에 하는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조 선생님 스튜디오로 모셨고요 저희 최다 출연자이신 백군정 이사님 스튜디오로 모셔가지고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JJ 크립토 라이브 플러스는 매주 금요일날 오후 5시에 했는데 요거는 이제 마무리를 하지만 다른 포맷으로 바꿔서 또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뒤에 그 타로핀 변창원님이 하시던 핫 이슈 코너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한번 끝까지 봐 주십시오 두 분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핫 이슈 정리하는 코너 또 바로 이어집니다 저는 금방 돌아올게요